내년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엔 27년 전쯤 성추행을 한 사실이 재판에서 인정되면서 약 66억 원을 배상하게 됐습니다.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반발하며 항소하겠다고 했고, 이게 대선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됩니다.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입니다. 뉴욕 연방지방법원 법정을 나온 이진 캐럴 측은 재판 결과에 대해 짧게 답했습니다. 작가 인근은 27년 전 뉴욕의 한 백화점에서 마주친 트럼프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비망록을 통해 고발했습니다. 배심원단은 성폭행에 대한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성추행하고 폭행한 건 사실이라고 봤습니다. 앞서 트럼프는 이런 혐의를 거칠게 부인하다 명예훼손 혐의까지 더해졌습니다. 결국 배심원단은 성추행과 폭행으로 약 27억 원, 명예훼손에 대해선 약 39억 원 정도를 캐럴에게 주라는 평결을 내렸습니다. 트럼프는 소셜미디어에 최악의 마녀사냥이라고 반발하며 항소를 예고했습니다. 이미 트럼프는 성추문 입막음을 위해 회사 돈을 준 혐의로 또 다른 재판에 넘겨져 있고, 그에게 성폭행당했다는 여성들도 잇따라 등장하고 있습니다. 이런 도덕성 문제로 유권자들의 마음이 떠날지, 오히려 지지자들이 결집할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미국 정치권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.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.